많이 구독해주세요. 그 다음은 필수. 감사합니다. 갓니린린이 다이어린. 구독은 필수. 안녕하세요. 갓니린린입니다. 오늘 저희가 온 이곳은 바로바로. 벼룩시장. 벼룩시장.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벼룩시장이라고 부르는지요? 바로 중고 제품들을 파는 거라서 아주 옛날에는 벼룩이 많았었대요. 지금은 실제 벼룩은 없죠. 아주아주 큰 기무에 벼룩시장이 열렸어요. 사실 미리 알았다면 저희도 판매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좀 아쉽지만 벼룩시장 구경하는 곳으로 아쉬움을 달랬어요. 허걱. 허걱. 이것은 펄. 꿀도 엄청 좋아해요. 달콤메콤. 이곳은 중고 제품들을 파는 곳인데요. 옷. 그릇. 장난감. 책들도 판매를 해요. 우와 이거 수달 장난감. 엄청 귀엽고 엄청 신기하죠? 이 벼룩시장에는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와 너무 이쁜 핀들도 많아요. 아이고 딸이야. 우와 보이시죠? 딱지랑 작작감. 지갑까지. 와우. 예쁜 핏. 이곳은 미니 우망고 같아요. 진짜 엄청 많이도 샀는데 5천원밖에 안 됐어요. 이곳은 야광 발찌를 만드는 곳인데요. 우와 흠. 너무 예쁜 발찌. 다문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팔찌 체험장이었어요. 정말 너무 예쁘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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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강아지 인형이에요. 아 너무 귀여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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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만났어요 정말 너무 반가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가늘을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